광주 상생카드 보관자금 발생 이자를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7일 광주시의 예산결산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최지연 시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 광주 상생카드 보관자금의 이자는 15억 3천만 원에 이른다면서 광주시는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보관자금 발생 이자는 상생카드 이용을 위해서 시민들이 충전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말하는데 최 의원은 광주시가 대행사인 광주은행에 이자 수입을 받지 않고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세종시는 지옥화폐 충전선수금의 이자를 운영 대행사에게 처음부터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